아직도 유사함 4점 가능해요? 네, 한 상품으로 2, 3만원대 아주 저렴하게 유사함 4천만원 혼합별개 2개로 찢는게 아니고 한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포켓몬빵님! 여기는 일반화 유사함 1대1인가요? 1대1이고 일반화는 누적 3억, 유사함은 누적 7천까지 나이랑 상관없이 누적 7천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일반화는 나중에 갱신형으로 돌리다가 나중에 필요 없으면 해지하셔도 되고요 유사함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2, 3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안풀린이 얼마전에 2번 경정했는데 홍구쌤명 네, 홍구쌤명 맞고요 일단 채도 보험료에 안 걸리나요? 네, 채도 보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1만원, 2만원대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의 핵심 정리를 말씀드리면 일반화 4천만원, 유사함 4천만원이면 보험료가 부담되신 분들 일반화는 주 목적이 아니고 유사함만 주 목적이신 분들 일반화는 10년 갱신으로 바꾸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일반화는 삭제가 가능하니까 삭제하고 그 다음에 20년간 100세 만기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또 유사함도 10년 납입했잖아요 10년만 만원대로 보험료 납입하고 보장만 국세까지 충분하게 보장을 받으시면 돼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